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원주 신천지 신도 부부의 자녀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확진 환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 9번, 16번 부부 확진 환자의 자녀인 41세 여성이 자가격리 도중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 역시 신천지 신도로 강원도는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확진자의 어머니인 원주 16번 확진 환자는 증상이 악화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